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TV 오늘은 사이토 히또리씨의 제자 시바무라 에미코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비즈니스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바무라 에미코 사장님은 긴자 마루칸 시바무라 그룹의 대표로 18세 일본 지하학교에서 대거부 사이토 히또리씨를 만납니다. 몇 년 후 세상에는 돈이라는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손을 저어 그 흐름을 자네 쪽으로 바꿔보지 않겠는가? 라는 제안을 사이토 히또리씨로부터 듣고서 그 긍정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생각에 공감해서 사이토 히또리씨의 제자로 가장 먼저 긴자 마루칸에서 일을 시작한 분입니다. 그 후 17년 동안 일본 전역의 마루칸 지부를 총괄 경영했고 만나는 사람을 사로잡는 매력의 소유자로 노래 실력이 뛰어난 독특한 사업가로 내면적 행복을 추구하며 그 행복을 전파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춘함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인 가진 것이 없거든 이렇게 승부하라 부제로 사람이 따르고 돈이 따르는 비밀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책 정말 매력있는데 절판됐죠? 정말 일독을 권할 만한 멋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면 앞으로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전망이 좋을까요? 앞으로 어떤 분야가 가장 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IT 관련 인터넷일까요? 건강에 관련된 비즈니스일까요? 아니면 노인이 늘어나니까 실버 산업 같은 것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이토 히또리 씨의 제자로 일본 납색 랭킹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시바무라 에미코 사장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예상 외의 답변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에 행복해지세요. 행복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됩니다. 행복하게 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행복이 먼저입니다. 행복이 먼저입니다. 행복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의 예화가 제가 너무 또 좋아하는 책이에요. 3초만의 명언 테라피라는 책인데 책도 지금 제가 뭐라고 하죠? 신간이 제출간됐는데 이 책 제 전 버전을 훨씬 더 좋아해요. 이 책에 관한 디자인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가 훨씬 예뻐서 이 책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초 테라피 행복한 사람에게 적은 없다. 우선 행복하게 되자. 그리고 바로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강연 후 악수를 했는데 시바무라 에미코 사장의 손이 너무 부드럽고 따뜻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책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 이 내용 처음 들었을 때 뭔가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 같기는 한데 아 이게 뭐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뭐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냥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야 조금 더 정리가 돼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라는 것 책춘함 제 표현을 통해서는 여러분 에고 게임이 아닌 셀프 게임 미우놀이 내 안에 있는 가짜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진짜나 백조 이렇게 비유를 드리고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는 애벌레와 나비로 이것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미우놀이의 에고 게임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백조의 셀프 게임으로 비즈니스를 해라. 먼저 그 존재 상태 에고 게임에서 셀프 게임으로 게임 체인지를 한 상태 그것이 내가 먼저 행복한 그 상태 그리고 제가 더 나아가서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신아일체 상태 그게 타트바마스 이라는 산스크리트어로 I am that 이라는 그 구절이죠. 그래서 왜 사업을 하시는 거죠? 왜 성공하려고 하시는 거죠?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행복의 파랑새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적으로 내가 먼저 I am happiness 이 구절이 이제 세도나 베서드에서 얘기하는 행복은 당신의 진화입니다. 이렇게 한 구절로 딱 압축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던 사업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시던 내가 바로 행복입니다. 여기서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러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영웅의 여정을 나를 찾아서 떠나서 나를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연금술사에서처럼 파울로 코엘료의 나를 찾아서 떠나서 나를 찾아서 돌아오는 이 나선형의 끊임없는 이 여정 이것을 영웅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먼저 행복한 상태에서 하는 것 제가 제 딸아이에게 지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얘기가 자꾸 늦잠을 자가지고 자꾸 이렇게 깨우면서 일어나되 기분 좋게 무슨 일을 하도 기분 좋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사이토 히토리 씨의 표현으로는 진동수를 업하도록 초인생활이라는 책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보다 진동수를 높인다는 것 많은 영성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바쁘거나 어려울 때 더 기도 시간을 더 늘린다는 것 명상과 묵상 시간을 더 늘린다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이 행복의 진동수 이게 또 머니 룰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 힉스가 얘기하는 에스터 힉스가 얘기하는 진동수를 높인다는 것 이게 다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 상태가 먼저 그러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해야 무의식에서 움직이는 게 시작의 법칙, 초점의 법칙, 저항의 법칙들이 아주 그냥 인과의 법칙들이 이게 아주 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바로 그것인 상태, 내가 바로 행복인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한 상태, 높은 진동수로 감사와 사랑의 진동수로 나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춘함 오픈 채팅방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긍정 에너지가 서로를 계속 그렇게 북살롱 채팅방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계속 계속 진동수를 서로 도와주고 같이 상승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데 서로 힘이 돼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래서 정모 시스템, 북살롱 시스템, 코칭 시스템, 마스터 마인드 그룹 시스템, 나중엔 자격진 시스템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진동수를 높이고 우리의 본연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기서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바로 사랑과 감사라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자꾸 잊게 되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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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새겨서 내 잠재의식의 에고의 저항들로 이 바이러스죠, 우리라는 에고 게임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는 것을 계속 정화시켜 나가는 호흡포노포노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기법들이 다 같은 이야기니까요. 세도나 메서드의 릴리싱 테크닉이라는 것도 계속 에고 안에 쌓여있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의식 안에 쌓여있는 에고 바이러스들을 계속 정화시켜주시고 뭐라죠? 백신으로 계속 그것들이 하나의 백신 역할을 하는 거죠. 계속 그것을 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백혈구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그러한 우리 안에 진동수를 지켜나가는 우리 본연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이루는 것도 에고의 헛된 꿈을 넘어선 셀프의 진정한 꿈,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근데 그 꿈이 무엇인지 아는 케이스가 또 많지는 않다. 그렇다면 그것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은 행운의 문을 열고 그것을 행운에도 법칙이 있다. 스탠포드 존 크롬볼츠 교수의 Planned Happenstance 계획된 우연성의 법칙에 따라 계속 내 삶의 좋은 일에 동시성과 우연성에 몸을 계속 기회들을 열어놓으면서 내 인생의 초코카드에 계속 그 기회들을 열어놓으면서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책추남 1, 2, 3, 4학년 스쿨들이 계속 그런 장을 여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좋은 책을 만나고 좋은 언어를 만나고 좋은 감정들로 진동수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사 내 애고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거든요. 애고는 너무 예측하고 싶어하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지사 세웅지마처럼 애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그 모든 사건들에 아 이거는 내가 내 영혼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미 디자인하고 온 게임이구나 인생이 하나의 게임이라면 이건 내 영혼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내 영혼을 레벨업 하기 위한 내가 스스로 선택한 퀘스트였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미운 우리의 희생양 게임이 아닌 백조의 영웅의 게임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바무라 에미코 사장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 사업을 하건 무엇을 하건 먼저 그 전에 이미 행복상태에 도달하면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제가 얘기하는 현재에서 미래를 상상하면 언제나 결핍상태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죠 없으니까요 지금 저게 되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하는 것 내가 이미 그 존재상태 어떤 것을 추구하던 거기의 궁극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잖아요 그럼 이미 그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지금 느끼면서 그 곳을 향해 지금 나아가는 것 거기에 관한 또 구체적인 방법은 윌리엄 더건 교수의 책에 또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찾아가는가에 관해서 그래서 윌리엄 더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성공하는 아이디어는 무엇이 다른가 제 7의 감각 실전편이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콜롬비아 NBA에서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또 잘 소개를 해주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그 통찰력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아주 좋은 탈업 게임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게 라이프 체인저 보드게임 코칭인데요 여러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끌어내려서 그것을 가지고 실제 행동까지 연결해 나가는 것을 하나의 토탈 하나의 셋으로 해서 함께하는 게 이제 제가 라이프 체인저 보드게임 코칭인데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카페에 소개해 놓은 건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에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바무라 에미코 사장의 사업 성공의 비결 비즈니스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멋진 행운의 조커 카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